일단 리뷰부터 우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구건설 아무래도 당황하셨어요 네 대구건설죠 그렇죠 네 일단은 대구건설 같은 경우에 일단 아시다시피 오늘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 엘지화학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실적이 잘나온 업종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세가 시장 대비 상점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건설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분야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전히 청약은 불패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 흥행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민간 분양 쪽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대구건설 그리고 gs건설은 주가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픽을 했다기보다는 가는 종목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중우장대라고 표현하잖아요 당연히 건설주 지금 화학주 엘지화학 지금 다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내일장 간판주로 보는 것도 또 여기 해당되나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이거는 이제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조금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전기차도 본격적으로 경쟁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관련된 기술에 대한 어떤 특허 얘기가 조금씩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애플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경쟁이 치여지게 되면서 특허 전쟁이 특허 어떤 경쟁 상점이 심했었는데 지금 전기차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시다시피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를 제외하고 이제 경량화를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체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차량 경량화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경량화와 연관된 기술이 핫스테핑 공법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특허 전쟁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허 분쟁이 진행될 흐름이 보이다 보니까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명신산업이라는 기업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터리 내재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은 2차 전지의 부정적인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있지만 배터리 외에는 어쨌든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는 계속 생산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제외한 여타 부품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괜찮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뜨거운 핫스테핑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앞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 핫스테핑 기술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앞으로 실적도 기대가 되지만 어떤 기대감, 신기술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향후에 주가의 상승을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우건설 그리고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완만하게 SOS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선 전후로 해서 지금 우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당연히 시초가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만 7천 5백 원 그리고 손재가는 2만 9천 원 한번 지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 속의 명신산업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상장했던 맞죠? 맞네요 그때 따상했죠? 그렇죠 그때 이후로 지금 쭉 추세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략들 주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우리 정은재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길게요 지난주에 오늘장과 내일장 간판주로 걸었던 종목들 중에 일단 리뷰할 게 있다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리뷰? 네, AS 뭐 이런 거? 그때 제가 다시 보기 보니까 애니플러스 얘기하면서 애니메이션 뭐 이런 얘기하셨었어요 그 종목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 당황하고 계신지?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을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 대부분 다 짜여진 거 아닌가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금요일날 운이 좋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사실 애니플러스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애니 쪽이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방송에서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제 약간 좀 정치 테마 쪽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넘어가셔도 본인만 괜찮으시다면?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내일짱 간판주 우리 좀 더 짚어갈게요 내일짱 간판주로 보신 게 KTH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KTH 같은 경우에는 KT에서 지분을 한 6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KT에서 투자를 콘텐츠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강한 상승을 보인 이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3월 달에 이제 쿠팡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쿠팡 상장하면서 거기서 이제 오늘 사안가가 썼던 KT시티라든지 동방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오늘 크게 시세 반응을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KTH는 크게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거나 뭘 하면 본방사수를 못할 때 집에 가서 IPTV로 보는 그 사업을 첫 번째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온라인 쇼핑 그쪽으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쿠팡 관련해가지고 좀 수혜를 테마가 형성이 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초가 내일 만약에 공략을 하게 된다면 시초가로 공략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일단 이 정도의 박스 구간을 좀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차 목표가를 준다면 한 14,000원 박스권 상단 정고점 부근에서 한 번 물량을 올라간다면 정리를 하고 그 위에는 이제 분할 매도로서 충분히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밀린다면 만 500원 정도에서 손절 구간을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이 한 번 더 상승을 했던 주가가 한 번 업그레이드됐던 그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무너진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만 5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KTH 5.17% 오늘 급등해서 장 마감했습니다 12,200원 선 내일 목표가 혹시 만 4,000원 간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고 손절가 만 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 점과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